여잔, 남자 사랑만 있으면 안 늙어.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? 남자 유혹해서 남의 가정 파탄내라고? 방송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. 안 자고 뭐해. 어젯밤 태문 껐어요. 아니에요. 우리 이만 사는 거 어때? 들어오세요. 자, 얼마나 늘었는지 봅시다. 끝내자는다. 우람 아빠가? 결혼 생활요? 가 다시. 내 가족, 내 결혼 생활엔 깨들지 말란 얘기야.